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좀 큰 이슈가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예요. 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면 좀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분양가를 어느 정도 이상 못 받게 한다는 건데 지금까지는 공공택지에는 계속해서 적용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 쪽에도 확대해서 적용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머지않아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을 할 건데 이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에 개정안을 발의하면 한 9월 정도에 공포가 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지금 현 정부에서 쏟아내고 있는 여러 부동산 규제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분양가 상한제는 이 부동산 시장에 좀 큰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미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진 그런 재건축 아파트까지 대상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초보자분들이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선분양과 후분양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 선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것들을 짓기 전에 미리 나중에 이 새 아파트를 살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 입주자들을 모집을 해서 분양하는 방식인데 여태까지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아파트 공사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 있죠. 이 착공시에 미리 분양을 하는 거죠.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새 아파트를 이렇게 공급을 하려고 할 때 기존에 오래된 주택이나 이런 땅 같은 경우에는 매우 저렴한 상태잖아요. 이렇게 저렴한 상태에서 먼저 분양을 해서 나중에 새 집을 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한테 그 권리를 팔고 대신 그 사람들한테는 계약금이랑 중도금을 먼저 건설사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사는 먼저 이제 돈이 생기니까 그 금액으로 터파기 공사를 하고 철근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아파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건설사 쪽에서는 당연히 돈을 먼저 받아서 공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큰 부담 없이 새 집들을 지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돈이 많지 않은 건설사라고 하더라도 미리 돈을 받아서 주택을 공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주택을 공급하는 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대기업도 할 수 있고 그냥 중견기업 정도도 이렇게 아파트를 좋은 곳에다가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아파트 구매 비용이 싸지가 않잖아요. 몇 억에서 10억 이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 구매 비용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2년에서 3년 정도 걸쳐서 나눠서 내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덜하게 되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럼 입주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또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양을 받고 입주를 하잖아요. 실제로 내가 이사를 들어가기까지 한 2년 반 정도 길면 3년 정도 기간이 지나는데 내가 분양 받을 때 가격은 이랬는데 2년 반 정도 후에는 시세가 이렇게 올라서 시세 차익도 입주민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분양을 먼저 건설사에서 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는 이런 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받아야지만 먼저 입주자를 모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뒤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전에는 선분양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 선분양의 단점도 있어요. 지금 최근에도 많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건설사에서 이미 돈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튼튼하게 부실공사 없이 잘 예쁘게 지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실공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계약금이랑 중도금을 다 냈는데 간혹 건설사가 부도나거나 파산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러면 아무래도 소비자 쪽에서는 좀 더 많은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등 좀 더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게 되는 거죠. 어떤 새 아파트를 공급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인근에 분양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중공은 안 된 새 아파트가 있어요. 기존에 있던. 그런데 이 새 아파트가 분양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양가보다 본래에는 110%만 안 넘으면 분양 보증을 써줬거든요. 그런데 105%를 넘지 않아야지 분양 보증을 써주겠다. 이렇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선분양을 하고 싶은 건설사는 인근 시세보다 원래는 110% 정도 더 비싸게 분양해서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었는데 6월 7일 이후로는 더 기준이 세게 돼가지고 이 수익이 훨씬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정부에서 이 민간택지의 아파트에는 분양가를 얼마 이상 받지 말아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허그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업체를 통해서 분양가를 뒤에서 조절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인근 시세는 그대로인데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분양가는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낮게 분양을 한 아파트를 처음 분양받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다른 시세에 비해서 옆에 아파트 시세에 비해서 더 저렴하게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일반 시장에 이 물건을 팔을 때 싸게 분양받았으니까 더 비싸게 그만큼 프리미엄을 더 많이 받고 시장에 외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분양 경쟁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분양을 위주로 해온 건설사나 조합에서는 허그라는 공사를 통해서 분양가가 낮아지게 되니까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비싸게 못 팔게 된 거죠. 허그 때문에 분양보증을 안 써주니까 그래서 분양보증을 쓰지 않아도 우리 마음대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 후분양제라는 것을 최근에 많이 택하게 된 거예요. 이 후분양제가 뭐냐면 주택을 우선 건설사가 80% 정도 다 먼저 지어요. 그리고 나중에 분양을 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좋은 점이 있겠죠. 집이 어느 정도 그래도 지어진 상태에서 보고 살 수가 있으니까 선분양보다는 부실공사를 판단하기가 좀 더 쉽다고 해요. 그런데 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부 마감이 아직 다 안 된 상태니까 부실공사 여부를 파악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공사 중에 건설사의 부도가 나는 경우를 피할 수가 있겠죠. 나는 아직 돈을 내지 않은 상태고 나중에 내니까 중간에 부도가 나더라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 후분양제에도 단점이 있는데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선분양 같은 경우에는 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해서 2년 반에서 3년 정도 이렇게 나눠서 냈잖아요. 그런데 후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 잔금을 80% 공정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고 계약을 하고 20%만 지우고 바로 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1년 정도 단기간 내에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자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경우에는 현금을 어느 정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개인만 새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후분양의 단점은 건설사가 계약금이나 중도금 이런 것들을 미리 못 받기 때문에 공사비용을 직접 해결을 해야 돼요. 자기 자본으로 공사를 하던가 아니면 건설업체에서 직접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죠. 보통 선분양 시 입주 예정자가 내는 계약금이랑 중도금이 있는데 이게 전체 공정 금액의 한 70%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70% 돈을 건설사가 직접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건설사가 조달해오는 PF 비용은 금리도 훨씬 세요. 그럼 그 비용이 분양가에 포함이 되고 이 분양 시점에 다 지어진 다음에 매입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비용이 다 포함된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선분양처럼 계약하고 나중에 입주할 때 가격이 상승해서 그 입주민이 그만큼 피를 갖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거의 없어지게 되는 거죠. 착공 시점부터 분양 시까지 가격이 상승을 했다면 그 이익은 이제 입주민보다는 건설사 쪽에 더 많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큰 단점이 있는데 이 후분양에서 자금력이 돈이 별로 없는 건설사는 주택 공급을 이제는 앞으로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자금력이 있는 큰 대기업만 집을 짓고 후분양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잘 팔린만한 좋은 입지에만 주택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서울 시내, 중심부, 강남권이나 마포, 용산, 성동 이런 쪽으로 분양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전체적인 분양 물량 자체도 점점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까지 정부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나 분양권 투기 이런 것들에 대한 시비를 막기 위해서 이 후분양제를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왔어요. 그래서 공공 쪽부터 좀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다가 이 민간 쪽에도 후분양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쪽으로 후분양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장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허그에서 분양 보증을 통해서 좀 더 분양가를 낮췄잖아요. 6월 달에 그래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 기존에 재건축을 진행하던 아파트들 삼성동의 상하 2차라던가 과천주공 1단지 이런 아파트들이 이를 피해서 후분양제로 바꾸겠다 이렇게 한 거죠. 대신 후분양제로 바꾼 이유는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겠다 이런 이유가 있었겠죠. 건설사나 조합 쪽에서 원해서 간 건 아니지만 분양 보증 없이 분양가를 높게 내기 위해서 후분양으로 여러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돌아섰거든요. 재건축 단지들이 그런데 그것을 또 막아요. 고분양가가 되는 것을 또 막기 위해서 후분양으로 간 그런 아파트들은 아예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분양가 자체를 높게 못 받게 하겠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이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후분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후분양을 하게 되면 허그의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높게 되죠. 왜냐하면 땅값이나 공사비 상승분을 분양가에다 포함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그의 이런 간접적인 분양가 통제 이유로는 후분양으로 돌아서는 아파트가 많았다. 기존에는 정부에서도 계속 후분양을 장려를 했었는데 갑자기 재건축 단지들이 후분양으로 돌아서니까 이 후분양으로 돌아서는 단지가 비싸게 분양을 할 것 같으니까 분양가 자체를 힘으로 억눌리려고 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선분양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역할 그리고 이를 피해서 후분양으로 돌아선 단지들 그리고 후분양을 통해서 고분양가를 매길까봐 이를 또 다시 막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들고 나온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개념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